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을 드릴게요. 문을 드릴게요. 중심인 것 같은데요. 여러분 MC가 그럼 팬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? 화면 준비해서 달달합니다. 중심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나는 강말로 보냈습니다. 어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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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천천히 틀린 것 같아요. 그런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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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